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이에요. 우리 가족은 식사를 함께 해요. 우리 가족은 요리를 함께 해요. 우리 가족은 소풍을 함께 가요. 우리 가족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팝콘을 함께 먹어요. 우리 가족은 생일을 함께 보내요. 우리 가족은 바다에 같이 가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